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부산 광안리 인근에 있는 착한 수산회 센터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집에 포장해 가시면은 다른 회치보다 양을 굉장히 많이 주시기 때문에 특히나 수병공원 바로 인근에 있는 회센터입니다 수병공원에서 노짜리 깔고 회하고 소주 한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집에 포장해 가서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고요 그리고 가게 안에도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단체 모임 회시 장소로도 굉장히 좋습니다 회가 워낙 싱싱해서 드셔보시면은 비린내도 없고 쫄깃쫄깃하면서 식감이 정말 예술입니다 와 회정식 회덮밥 매운탕 뭐 여러가지 메뉴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물회를 추천드립니다 이제 곧 여름이 코앞이고 물회 한번 드셔보십시오 정말 속이 확, 진짜 속이 엄청 시원할 겁니다 부산 수영에 진짜 회를 먹고 싶다 바로 착한 수산회 센터일 것 같습니다 포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포장해 가시면은 진짜 양해 많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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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